마약 관련 신종범죄 내지 마약뉴스가 하루걸러 하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가격 하락의 원인을 짚었는데 전 정부의 책임을 언급해서 정치권에서 시끄럽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약의 가격이 대단히 싸졌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 그런데 마약의 가격이 피자 한판 값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많이 얘기 들고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비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마약에 대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그리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 결과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가정통신문에 마약 조심해라 하는 나라 라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우리처럼 안 했다. 그래서 위험비용이 낮아져서 마약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악소리나게 잡을 거다. 소위 때려잡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 왜 안 하셨어요?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 세곤 해야 됩니다. 마약의 제조, 유통, 그다음에 마약을 직접 사용한 사람 그리고 범죄 수익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정신을 좁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마약이 아주 광범위하게 요즘은 너무나 다양한 신종 마약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마약도 전 정부 탓을 합니까? 저는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실의 참모, 집권 여당의 대표와 집권 여당의 어떤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이게 전 정부 탓, 언론 탓, 야당 탓, 과거 탓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한 발짝 나가려면 자기 성찰이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면 자기 성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정부에서 또는 언론에서 또는 과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대신 야당 탓하고 과거 탓하고 언론 탓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우리가 한 발짝 진전을 하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자기 성찰로부터 그리고 자기 성찰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제기하고 언론이 제기하는 것을 가짜뉴스다, 선전이다, 선동이다, 비난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보다 그러한 비판을 중에서 우리가 취사선택을 하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취사선택에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판조차 좀 막으려고 하는 집권 여당의 행태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식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지난 정부에서 통폐합을 시켰던 것을 마약 수사를 취약하게 한 원인으로 한 장관은 보고 있습니다. 반부패부는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 조직 범죄를 수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함께 지난 정부에서 뭉쳐놨기 때문에 한 장관은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맞냐라고 최근에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분실물을 잃어버린 한 남성이 고맙다고 분실물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음료수까지 사서 들고 왔는데 그 분실물이 마약이었습니다. 그만큼 대범해졌다는 거죠. 그 분실물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경찰이 아내 내용물은 안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남성이 아마 온 게 아닐까 싶은데 대범합니다. 경찰서 호랑이 굴인데 마약이든 가방을 찾으러 고맙다고 드링크까지 들고 올 정도면 대범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험한 인지가 낮아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 사람은 경찰이 자기 가방을 이렇게 한 번 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가방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주인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가방 안에 핸드폰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핸드폰 말고 이상한 게 있으니까 그걸 봤는데 그게 마약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들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딱 느낌이 오겠죠. 그러니까 경찰을 갖다가 하는 걸 거고 물건이 가격이 있잖아요.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조하는 데 돈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유통하는 데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런데 한 장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위험비용이 붙으면 리스크 얼라운스가 붙으면 그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은 말씀하셨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에 대검 강력부가 폐지가 됐어요. 2020년에는 대검 마약과까지 폐지가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마약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폐지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시장에다가 마약 시장에다가는 어떤 시그널을 갖다 보내주는 거냐면 이 정부에서는 마약 수사를 제대로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연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호기심이 생긴 거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5년도에 마약류 범죄의 개수가 23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 폐지하고 나니까 마약류 범죄의 개수가 35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무려 50%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훈아 의원은 5배가 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갖다 하니까 지금 저와 같이 황당한 일 그다음에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마약을 갖다 나눠 마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사회에 앞으로 장례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고 엄격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규제를 갖다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논평을 제외하고 지금 이 마약 범죄를 뿌리 뽑지 않으면 손 쓸 수 있는 시점을 잃어버릴 거다라는 위기의식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급게 이런 일도 있었죠. 지난달에는 엄마가 내 딸이 중학생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라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경찰이 수사하다 보니 중학생들이 집에서 마약을 같이 한 걸로 보인다라는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만큼 연령이 낮아지고 일상화됐다라는 경고일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중학생들이 마약. 충격적입니다. 지난달 6일 엄마가 우리 딸이 마약한 것 같다라고 신고했어요. 중학생 A양. 지난 21일 같은 반 중학생 2명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집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입니다. 세상에나. 관계자들은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 A양이 용돈 모아서 마약을 구매했다. 치킨 한 마리 값이면 중학생도 구매 가능하다. 치킨 한 마리. 물론 치킨이 요즘 좀 비싸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피자 한 판 값 치킨 한 마리 값이면 중학생들도 박주영 의원님 우리 중학교 아이들 보면 애기예요. 엄마 아빠 눈에는 어른들 눈에는 중학생들도 애기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모범생 애들이 모범생이에요. 다 대학 입시도 성공한 애들인데 모범생인데 엄마 아빠가 마약한 줄 몰랐는데 애들이 공부방 한다고 사무실 만들어서 거기서 마약 유통하고 성인들을 운반책으로 고용해서 돈 벌은 사례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얼마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마약이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잘못되는 거고 국민들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상황이길래 중학생 애들이 저거를 마약을 찾아서 그리고 그걸 이렇게 치킨 한 마리 값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얘가 했던 말 보자고요. 마약하면 행복하다고 들어서 그냥 마약이 뭔지 모르고 그냥 나 순간에 순간의 기분이 오늘 좀 울적하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마약 그냥 옆에 있는 거 옆에 음료수 사듯이 구해가지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보고 마약했다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으면 저는 이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미 다 떠나서 모두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다 눈을 다 똑바로 뜨고 마약이라는 건 다 이상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발본 세곤 세곤에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육도 아이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치킨 사 먹을 돈이 있으면 치킨을 사 먹죠. 100이면 100 치킨을 사 먹죠. 근데 마약이라뇨.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각심 기성세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